국가보험부 공식 유튜브 채널은 박민식 장관과 김영석 교수와의 대담 영상을 세 개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점에 업로드했습니다. 그 중에서 6.25 당시 한강교 폭파 사건, 백선엽 등을 주제로 대담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역사 왜곡, 친일 미화 대화 내용은 들으면 귀를 씻어야 할 정도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도망가고 한강 다리를 폭파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승만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진 얘기다.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단순히 일본 사람들과 함께하고 경쟁의 우위에 서려고 한 걸 가지고 좌파가 친일파로 매도한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비겁한 변명과 친일파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말을 정부 채널에서 버젓이 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국가보험부는 이 영상을 8.15 광복절에 업로드했습니다. 국가보험부가 아니고 역사 날조부입니까? 국정교과서로 역사 왜곡을 시도하더니 이제는 국정유튜버로 역사 왜곡을 하겠다는 겁니까? 소환부치도 이 정도면 기네스북에 오를 것입니다. 안쓰럽고 부끄럽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정부다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를 위한 검찰의 방탄이 이 정도로 현란할 줄은 몰랐습니다. 최근 대구지검에서 좌천성 인사가 나왔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 처리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 6월 김건희 여사를 향해 줄리 의혹을 제기했던 안혜욱 전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대구지검에서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영장처리선에 있던 검사들을 좌천성 인사를 한 것입니다. 이번 인사 조치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 사건에 대해 알아서 방탄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기준은 고작 김건희 방탄입니까? 본회의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떠들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인사검증을 하긴 하십니까? 참 무능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방탄쇼는 정적 제거를 위한 이재명 대표 괴롭히기와 매우 상반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370번 이상 압수수색, 1년 반 이상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압수수색 소환 한 번 없고 3개월짜리 특검도 못 봤습니까? 지난주 국회에서 현직 검사 탄핵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빠르게 합의해 주십시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 잘못한 검사를 승진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하나하나 단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